아유 진짜 아유 진짜 같이 알바이크를 하는 것을 안오면 어떡해 바빠 죽겠는데 이 많은 거 다 나한테 왔어 무슨 일이야 뭐야 뭐야 또 뭐야 아유 진짜 아유 그지가 진짜 아유 무슨 일이야 아유 그지가 또 왜 왔어 진짜 저기요 나 오늘 바빠서 상대해 줄 시간 없으니깐 가요 뭐 좀 도와줄까 됐어요 그지가 패션에 대해 알아요 야 범은 모르냐 이 레이어드 한거 내가 거지게 지드래곤이야 거 지드래곤 아유 그럼 아쉬운대로 좀 도와줄래요 돈 받고 싶어 네 받고 싶으면 5만원 5만원이야 아 왜 이렇게 비싸게 받아요 그럼 현금으로 하면 내가 좀 싸게 해줄게 아 이것도 비싸요 야 더 이상은 안돼 딴 거지 찾아봐면 한번 돌고 오든지 아유 진짜 됐어요 내가 돌지한테 뭘 바래 진짜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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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나저나 창고 갔다 와야 되는데 어떡하지 아 갔다 와 내가 봐줄게 진짜요 네 아무것도 만지지 말아요 알았어 안만져 손 내기만 해봐 쇼핑할라 쇼핑할 거야 쇼핑이어라 제일 좀 저기요 Rim 의요 네 궁금하면 500원 어 그ächen 진짜 beginners 이건요? 500원! 그럼 이거는요? 500원! 이건요? 500원! 이것도요? 500원! 이거 또요? 500원! 살려 마세요! 살려 마세요! 잘 보고 있었어요? 아 그렇지. 여기 있던 옷들 다 어디 갔어요? 다 팔았어. 진짜요? 잘했다, 잘했다, 잘했다! 얼마 벌었어요? 3,000원! 3,000... 아, 이거 3,000원을 팔면 어떡해요! 아, 진짜 나 사장님한테 죽었다, 진짜! 이 꼴도 보기 싫다, 꺼져요! 아, 어떡해... 아, 3,000원... 난 몰라... 아, 진짜... 일로 와봐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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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!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지금 나 위례 주는 척 하면서 스킨십 하는 거예요? 알바비, 알바비! 방금까지 이 양들을 가져가야 될 거 아냐! 어, 진짜... 이거 거지가 다 있어. 어떡할 거야? 어떡할 거야, 어떡할 거야! 나 당신 때문에 망했어! 어머, 어머! 지금 이런 식으로 나한테 종이성처럼 키스해달려 그래요? 안 봐서! 안 봐서! 안 봐서! 안 봐서! 너 반지 있는 걸 때리지, 이걸로! 그냥 여동 맞아봐! 아! 아, 진짜... 아, 이럴 줄 알았어, 진짜. 꽃배미야! 꽃배미야! 아, 진짜... 야, 진짜 못생겼다. 아, 왜 왔어요? 꽃배미 어디 있어요? 오빠, 저한테는 돌멩이 하나 안 주워주면서 이 여자한테 옷 사주려고 온 거예요? 야, 내가 오빠 포기하라 그랬지? 포기하라 그랬지? 이 바지걸이나 좀 치우고 얘기해요 바지걸이라니? 내 멜빵한테 올래? 다리 길어보이지? 하이웨스트라? 예쁘지? 이렇게 얼굴까지 올리면 더 예쁘겠다 진짜 최애스럽다 진짜 오빠, 저렇게 다리도 짧은 여자가 뭐가 좋다는 거예요? 나는 오빠한테 잘 보이려고 쌍꺼풀 수술도 할 거고 코 수술도 할 거고 치아 교정까지 받을 생각이란 말이에요 실천을 내라, 실천을! 제발 속! 그지, 역시 말보다 행동이지 가, 빨리! 오빠 변했어요 오빠 그때 기억 안 나요? 안 나 나야 되는데 안 나 날 걸? 안 나지 너 일부러 그러지? 안 날 거야 공 난다, 하나, 둘, 셋 아, 낫다 오빠, 내가 힘들어하고 지칠 때마다 사탕 키스 해줬었잖아요 어디서 수사기야? 에잇!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하지마, 그거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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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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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죠? 오빠야 야, 나 뒤에 있어 여기 있는데? 오빠 뒤에 있다고, 뒤에 야 너 보이냐 저, 저 저 계좌 달린다 야 오빠 야 야 야, 뭐해 야, 이 그지야 야, 아유, 진짜 야, 너 보이지? 야, 너 보이지? 야, 너 보이지? 야, 보이지? 야, 아유, 아유 무슨 일이야, 이게? 다 보이고 계단도 잘 내려가고 야, 이 그지들은 뭐야 우리 그냥 거지 아냐, 우리 꼭 거지 야 아유 야